도란검 하나, 와드토템 하나, 체력불약 하나 일단은 뭐 Q랑 W랑 R은 스마트키 풀어주고 어 바텀에 더쯤 설치하고 올게요 오케이 바텀에 더쯤 설치하고 옵시다 어 2는 스마트키 오케이 가자 어 왜왜왜 무슨말 하셨어요? 못봤어 하겠다고 하면 하겠음? 킬 곱하기 20 플러스하고 데스 곱하기 10 마이너스 할까요? 저 진짜 공대생 아니에요 에마영님이 나 진짜 공대생인줄 알고 어? 어려운, 어려운 문제를 내주셨네 그게 무슨소리지? 형 갱플 차단 좀 해주세요 갱플이 왜 아가리즘 이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야 진짜 친한 상, 진짜 친한 상대일때만 하는 말이야 불알친구한테만 하는 말인데 벌써 친해진거야 가만히있어 음 덫을 찍어야돼 세개를 깔아야 돼 세개를 세개 깔고 해물팔멸님 감사합니다 미드에 더 깔아요 근데 미드에 더 깔면 바텀에 손해봐 이게 더 돌리고 1레벨 때 더 돌려놓고 바텀으로 가버리면 엄청 손해봐 덫을 깔려면 바텀에 깔아야된다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미드에 깔면 안돼 더 돌려놓고 미드에 깔면 처음부터 망한다니까 덫을 올렸으면 바텀에 깔아야돼 이미 W를 올림으로써 좀 스케일적인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려면 바텀에 덫을 깔면서 어 다시 좀 이득을 도모해야돼요 가자 야아 너무 많이 해줬다 저친구 강타 없나? 강타 없나? 빨리 좀 꺼지지 흐하하하하하하하 아 많이 외로운 친구가봐요 외로움을 욕으로 표현하네요 먹어! 좋아! 밀자 밀자 덫을 지금 4개 설치했나요? 하나 먹었나 보구나 덫을 좋아 구워 일단 견제하면서 케이틀린도 좋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저는 벌써 혼자 3방이나 때렸습니다 아 씨엘스먹어주면서 덫으로 계속 땅따먹기를 해 덫을 일보 전진시키는거야 계속 이런식으로 덫 3개가 최고에요 아 패치됐구나 원래는 여러개 됐었는데 좋습니다 물이 나지마세요 미니언 맞으면 아프니까 물이 나지마시고 CS 잘 챙기면서 이득을 봅시다 원래 그랬다고? 아 저는 3년전 얘기하는거에요 로 처음 나왔을때 그때 안해보셨구나 어 노란절마 안되셨구나 저는 베테랑이거든요 오케이 피하고 맞으면 안돼 3년전에 케이틀린이 없었어요 아 케이틀린은 없었는데 케이틀린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이제 시집가가지고 캐릭터창에서 빠졌는데 원래 언니가 있었어요 좋아 먹고 좋았어 좋아 케이틀린 언니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좀 길었어 케이틀린 그림찾기 이름이 좀 길었어 언니가 그래가지고 없어져서 구적합해가지고 요즘엔 줄임말 같은거 좋아하잖아 어 먹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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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먹고 피하고 아이구아 하하하하 야 이한방으로 딱 쟤 누구야 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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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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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좋아 잘하고있다 다시 세대차 견제하고 CS는 조금 무리니까 먹기에 빠지고 휴로 딱 먹으면서 딱 빠지고 먹고 먹고 굿 좋았어 이정도면 굉장히 잘했지 아 굿굿굿 잘하고있습니다 좀만 더 먹죠 CS 좀만 더 먹고 25개다 30개 CS채가 많이 나네 노노 집노 동생아 어 후배야 집가면 안돼 어 뭐야 내 후배 어디갔어 찌르빠로 아닌데 한양대 그 친구 어디갔지 제라스네 왜 뭐야 이거 내 후배를 저기했어 우리같이 바텀각형 하지않았나 언제 혼자 빠져나갔지 오 아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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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 오케이 나이스 야 반응속도가 빨라 역시 와 이거 저저 개산데 개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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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은 왜 쓰나요 플래티넘 갈라고 오케이 먹고 먹고 좋아 좋아 야 잡았다 여기 아 예상했는데 빠지는 거리 예상했는데 아쉽네요 야 근데 예상 예상 범주에 딱 들어왔어야 되는데 조금 빗나갔어 잘했어 저 이즈리얼 비전이동 예상을 했죠 딱 마나 좀만 참아 잡겠다 이건 비전이동 예상해가지고 쓰면 되니까 마나 60 잡았다 저건 60마나 참아 잡은거에요 자 빠빠하세요 빠빠 쟤 죽었어요 빠빠하세요 여기 여기 어어 이걸 안 맞아? 아 그냥 저거 노골적으로 쓸걸 그랬다 미니언한테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쓸걸 어? 갱을 이렇게 정상적으로구나 아 이거 되게 일반적인 갱이네 어 근데 당할뻔했네 어이 세상에 세상은 역시 요지경이야 와드 와드 좋아 백원 더 모아야돼 친구야 여기서 딱 이거 있어 큐 써야겠다 가해 잡았다 빠싱 아 오케이 전멸 빼고 좋습니다 야 나가 나가 뭐해 큰일났다 CS 먹고 죽어야겠다 오케이 CS 하나하나 CS 오케이 굿 나이스 CS 먹고 죽었어 비에이프 나오죠 이러면 비에이프 나올 때 이게 진짜 중요해 비에이프가 나와야되거든 비에이프 하나 안먹었으면 나와서 바로 비에이프 못사 그럼 또 시간 허비되고 스노우업을 고르겠지 가자 고고고 가자 비에이프 나왔어 쟤들은 끝났다 이제 이즈가 노옷이네요 네 저희에게 상당히 좋죠 CS가 지금 이즈리언이랑 저랑 그다니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저희 팀에 압도적으로 CS 1등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팀이 영어접이구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가자 적팀은 CS가 좀 높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팀은 평균적으로 CS가 낮잖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합니다 캐리 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무지막지하게 커야되요 이거 먹어 자 먹어 빨아 그렇지 잘했어 좋아 좋아 왜 영정강이야 근데 이거 우리시대 때는 빠는거를 어 이거 조성모씨가 유행을 시켰어 조성모씨가 춤추면서 막 나한테 요구했거든 빨라고 빠라라빠빠빠 빠빠라라라라빠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선풍적인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빠는게 일상생활이 됐지 이거 먹어 그것도 먹고 대기 평타 평타 야 쟤 레벨 왜이렇게 높아 나도 이게구나 좋아 같은 랩이구만 아니 저 말할때마다 드립 모의고사 칩니까? 네 수능시험은 언제에요? 왜이렇게 드립 맞추면 몇점이라고 평가하는거야? 와딩와딩 이 조심하고 좋아 좋아 생존기 빠졌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뒤로 빠지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좋아 빨리빨리 제발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빨리 좋아! 살았다! 미니언 살았다 엉 야 국맞으면 죽는거 아냐 이거? 이거 이즈리얼 국날라오면서 야아아아아아하하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국연기 할 줄 알았어 아아아아 저 자식들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후우 쫄 힐은 아니에요 원래 쓸라고 10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음 그니까 예약된 궁 같은거에요 두개 먹어 좋아 피하고 좋아 좋아 굿굿굿 뒤로 가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아 굿굿굿굿 엄청난 이득이지 괜히 무리할거 없어 어 괜히 무리해가지고 이득을 놓칠 필요가 없어 집에 가죠 어 리븐 오니까 리븐 오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딱 집에 가면 되겠네 오케이 집에 가가지고 이득을 도모합시다 야 이거 CS 많이 먹었네 뭐야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나 CS 엄청 놓쳤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오케이 굿 이거 하나 더 그 다음에 어 물약 두개랑 마나물약 하나 주세요 좋아 가자 아니 이거 뭘 놓고 있었는데 에헤 CS를 굉장히 많이 먹었네 이즈류가 20개가 차이 나고 있어 저 근데 진짜 많이 놓쳤거든요 CS를 레오나가 많이 먹어줘서 이 기집애가 많이 먹었어 진짜 봐봐 레오나가 13개 먹었어 옳다구나 이 차이였구나 어 럭스는 CS를 먹어도 원딜러한테 CS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레오나가 13개를 주면서 내가 91개가 됐구나 맞네 이거 레오나빨이네 이게 맞네 맞아 엄청 놓쳤는데 이상하다 싶었어 저 CS 엄청 놓쳤거든요 레오나는 나한테 CS를 줘 왜냐 얘는 타곤산의 보호를 갖거든 그니까 13개 먹은게 다 나한테도 누적이 됐다는거야 CS가 적용이 돼 더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게 안돼가지고 원딜러들이 항의를 많이 해서 라이엇코리아에 아니 그 CS성 애자라고 해서 CS 20분에 합산된걸 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그 템 때문에 나한테 물론 돈은 들어오지만 아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 게임을 하는 재미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라이엇코리아에서 적용이 되게 이 사람이 타곤산의 보호로 먹는게 나한테도 적용이 되게 그렇게 패치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타곤산의 보호 사면 화내는 원딜이 있었어 처음 나왔을때 막 화냈다니까 저거 사면 그거 왜 샀냐고 CS 뺏어먹지 말라고 좋아 좋아 아 게니우스님께서 팬가입 쓰레기님께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좀 제가 이즈리얼이기 때문에 아니 전 케이틀린입니다 케이틀린이기 때문에 평타 견제가 굉장히 대단한 캐릭이거든요 자 이런식으로 평타 견제를 해줍니다 이런식으로 자 손해를 보는것 같지만 손해속에 이득이 있고 이득속에 손해가 있는것이거든요 자 이런식으로 보세요 여기서 평치고 한 다음에 아아야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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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 어? 저친구 저거 허니 허니 왜 저친구가 대신 맞아주지 이즈 어유 안 맞는데 굿 빠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하아아아 여기서 둘다 죽었다 이거 나 힐 썼는데 아 아깝다 버블각이었는데 저 힐 있어서 들어갔는데 아 아 조금 늦었네요 아쉽 이긴건데 다음엔 꼭 이길거에요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우리 둘다 힐 안 썼어? 둘다 힐이야? 이 친구 탈진인데 힐 썼으면 잡았는데 그쵸? 그래 들어갔거든 어 힐있네 하고 아쉬워 아쉬워 어쩔 수 없지 가자 말투 개 싫다 너가 더 싫어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그래? 말투를 바꾸지 갱플랭크 갱호하라 바텀 10초 준다 오케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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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짜식들 좋아 좋아 갱플 잘하고 있나? 몇 킬이야? 4킬 어 잘하고 있네 결국 의외로 선전하고 있네 갱플이 집으로 가자 집으로 집으로 가자 갱플 왜 이렇게 삐딱한가요? 안 좋은 일이 있나보지 맞잖아 착한 친구라니까 말은 삐딱하기에도 착한 친구야 내가 개피가 내가 개피 돼가지고 유혹해야겠네 개피로 아야 아파요 이러다 죽겠어요 아야 아야 아파요 이러다 죽어요 어 야야야야야 도망가라 탈로났다 탈로났다 야 뭐야 야 살려라 정 야 너희들 뭐해 야 이거 도망가야돼 따라와 아아악 따라와 따라와 야 클났다 힐 아악 허허아이 체라스도 안다 체라스 페 히커 아잇바 세상에 페 히커가 뭐야 굉장한 팬인가보구나 오줌쌌 한방 오우 뭐야 제발 아 잡았다 굿 야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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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집애 잡아 그렇지 좋아 스탄 굿 오 이렇게 아까운 때가 큐큐큐 큐로 마무리 큐로 마무리 여기? 이거 하나 사고 나 죽었나? 참나? 죽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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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쯤에서 집에 가겠지 안심하고 여기서 집에 가겠지 핑크 와드 없어졌으니까 와드도 없다고 생각하겠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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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 들어왔는데? 저쪽으로 들어왔어 지금 일단 여기다 덫을 받고 개피는 아니니까 따라갈 필요는 없어 아마 레이스를 먹고 집에 갈라는 것 같아 일단 여긴 확인하다 골렘 먹고 있나? 안 먹고 있어 좋아 일단 괜찮아 지금 썩 나쁜 상황은 아니야 내가 8000판을 하면서 반 이상이 이거보다 안 좋은 상황이었어 하지만 나는 당당히 골드에 들어왔지 그 이유를 보여주지 내가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면 팀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줄 수가 있지 뭐야뭐야 자 일단 CS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무한의 데몸이 나왔습니다 야 죽었다 도망가 도망가 난 난 갔어 도망가 날 버려 날 포기해 좋아 됐어 굿굿굿 한 명만 살았으면 됐어 오렌지걸 잘했어 오렌지걸 탈진 쓰고 도망가 2로 겨드랑이를 들라고 할 때 그때 Q를 써 그렇지 좋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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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요거 하나 사자 요거 하나랑 어 가자 갑시다 꼭꼭꼭 요거 요걸로 가고 요것도 여기 오케이 잘하고 있어 일단 뭐 전반적으로 CS를 잘 먹어 놓고는 건 굉장히 잘한 사실이네요 어 어 내꺼다 잡았다 궁 쐈는데 어 됐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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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딱 여기다 덧 깔아놓고 어 느려지게 딱해 여기서 궁으로 마무리 딱 좋아 좋아 어시스트도 감지력 지지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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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먹고 요것도 먹고 잘했어 좋아 죽였어? 어 굿굿굿 한번만 더 밀고 집에 가야겠다 좀 위험한거 같애 공속템 하나 사야겠다 스태틱 땅검이나 유령 무휘 하나 올려주는게 좋겠다 제가 놓친다고요? 좋아 집으로 골렘을 먹자 골렘 근데 지금 피바라기 하나쯤은 구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 같은데 어? 피바라기 하나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애 일단 집으로 무조건 공속이에요 어 알았어 어차피 근데 지금 이정도 컸을 때 여깄다 여깄다 여기다 됐다 와아아아아아 지존 컨트롤 후에 사망 아아 컨트롤 보여줬으면 됐지 뭐 열정이거 많아 열정이거 많아 covet amy F- x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